근데 토요일날 참 좋았던 게 민주당이 이제 부평에서 집회를 인천에서 했는데 4시에 했잖아요. 그걸 지정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5시부터 전국집중 촛불집회가 있는데 하필이면 4시냐. 하필이면 4시냐. 2시나 3시에 해서 오게 했어야지. 근데 이제 때약볕을 피하기 위해서 민주당도 4시로 잡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시간대를 달리해서 끝나니까 끝나고 인천에서 집회를 우리가 이제 5시부터 시작해서 7시까지 하니까 한 6시쯤 되니까 6시, 6시 반에 되니까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정말 고맙고. 제가 이제 토요일날 우리 전국집중 촛불집회 끝나고 최진봉 목사님하고도 인터뷰를 한 20분 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계신데 늘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연결하면 정말 너무 시끄럽고 시민들께서 많이 알아보시니까 어수선하긴 하지만 생동감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속보로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 다음 주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는 여러분 서울시청 숙례문 대회로 있잖아요. 거기서 3시에 엽니다. 민주당이 대회를. 이번 주에 이번 주말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윤석열 규탄 집회를 3시에 엽니다. 그리고 환경시민단체를 만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공동행동이 있습니다. 거기가 5시에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는 이제 날이 너무 덥기도 하고 저녁에 밤이 날이 길어지기도 해서 촛불을 들으려면 어두워져야 되니까 6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세 집회가 장소는 똑같고 시간이 나는 거예요. 3시부터 쭉 이어진다. 그러니까 굉장한 시너지가 나죠. 이게 작년 10월에 민당이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도 하고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도 하면서 11월 달인가 장애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당이. 그때 일부처럼 됐어요. 그때 민당에서 모처럼 몇 십만 명 모인 거예요. 그리고 촛불 집회를 이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연인원 3, 40만 그동안 촛불 집회에 넣은 중에 가장 많이 모인 사실 50만 100만 넘어가야 이 정권이 깜짝 놀라고 이 정권을 무너뜨려 어떤 동력이 확보된다. 보통 100만 인구의 3% 정도가 집회에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정권이 무너진다는 3%의 법칙이 있거든요. 우리는 5천만이니까 150만 100만에서 150만 나와야 돼. 그런데 그게 실제 그랬어요. 80.6월 대항쟁. 2008년도에 성공은 못했지만 윤석열 정권이 한반도 대원화를 포기하게 만들고 의료민영화를 포기하게 만들고 30개월 미만 미국산 세고기만 수입하게 만든 국민의 건강을 확보한 어쨌든 의미 있는 조치를 한 게 100만 명이 모인 것 때문이냐는 2008년도에. 그때 제가 구속돼서 감옥도 왔다 오고 그래서 야간 집회가 당시 금지돼서 그걸로 구속됐는데 헌법재판소, 이현법률심판재청에서 이혼 판결도 받아낸 계기가 된 게 그 사건인데 2008년 6월 25일 연행된 날 아직도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경찰들한테 비참하게 맞고 목이 졸려서 연행이 됐었죠. 지금도 안 진 걸 연행 치면 그 사진이 바로 나와요. 사진 저번에 한번 봤었죠. 당사자들은 엄청 고통스러워 보는데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냐고. 목이 졸려가 아직 아익거리고 배는 나와 있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100만 명 배우시면 그래서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제 1년도 지났고 집회한 지도 꽤 됐는데 100만 명 안 되냐라고 많이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있어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5월 9일까지 지켜보신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1년이 안 됐으니까. 이제 6월 9일이 1년 1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관망하는 데서 이제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날 겁니다. 이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들은 무려 2,300개 단체가 다 참여를 했어요. 전국의 모든 뜻이 있는 시민단체나 노동자, 농민, 민중단체 다 참여한 거예요. 일반 온건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단체들, 민중단체 다 참여해서 2,300개인데 지금 촛불행동에는 한 200개 단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도 퇴진이나 탄핵을 결의하지 못한 단체들이 꽤 있어요. 최근에 민주노총은 결의를 했죠 정식으로. 그러니까 단체들도 힘이 세고 나름대로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단체들도 아직 퇴진투쟁을 결의를 못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검경을 앞세워서 하도 많은 국민들을 털고 괴롭히니까 그것도 좀 이축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야당이... 아 이거 또 보게 되는 사진이네요. 아이고 저 이미 아스파트에 굴러가지고요. 맞아가지고 옷이 다 먼지 범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목이 졸리고 이게 경복궁역 아파로 앞이네요. 2008년 6월 25일. 2008년 지금 15년 전인가요? 네. 그런데 15년 후에 다시 또 우리가 거리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50만 200만 모이셨죠 박근혜 형권을. 그때에 비해서 아직 관망한 분이 있다. 그다음에 야당이 아직 결의가 안 돼 있다. 전국의 시민사단체도 아직 결의가 덜 돼 있다. 그런데 퇴진의 동의하고 탄핵의 동의하는 단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촛불행동에도 단체가 더 늘어나고 있고요.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다. 촛불행동이 참여는 안 하지만 윤석열 정권 퇴진해야 된다는 단체나 그룹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면 곧 2016년처럼 거대한 야당과 전국의 모든 시민사단체가 연대하고 평범한 국민들도 쏟아져 나오는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냐고 특정 못하지만 윤석열 정권 퇴진이나 탄핵의 때는 다가오고 있다. 물론 제 뜻대로 안 돼서 남은 4년이 다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투쟁하고 연대하고 대응하면서 나쁜 짓을 최대한 저지하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일어낼 거다. 그런데 저희들의 1차적인 전망으로는 총선 전해에서 탄핵이나 퇴진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엄청나게. 그 길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단체들이 퇴진 대회로 숙속들이 결합하고 있고 그래서 7월 달에 실제로 민주노총이랑 진보연대 같은 우리나라 재야노동민중단체들이 제안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운동본부가 지금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촛불행동 간 별개로 훨씬 커요 이쪽이요. 왜냐하면 양대 노총 노존만 한 300만명 가까이 되는 양대 노총 가족들 그다음에 농민의 우리 농민단체도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정말 치열하게 투쟁해온 농민단체들 그다음에 민중단체들 제아단체들이 대거 가입합니다. 저희 민생경전구소도 얼른 가입했어요. 윤석열 퇴진 법무부 이건 촛불행동과 또 별개예요. 촛불행동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거죠. 그동안 촛불집회를 열심히 잘 진행해 왔지만 그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큰 노동자 민중서민단체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 퇴진본부를 만들고 7월 달에 첫 집회를 합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죠. 7월 중순에 촛불행동이 전국집중집회도 있고 윤석열 퇴진본부의 대규모집회도 있고 여기에다가 야당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지금 온내 의석 있는 정당이 4개잖아요. 야당이. 이분들이 아직 결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야당들의 결합. 다시 한 번 호소드리고 태극기로 이날리면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죽어가고 나라가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역풍이 분다고. 역풍 없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정권 지지율 35%, 높게 나온다는 리얼미터에서 38%, 부정 여론 58%입니다. 지금 이게 1년 반이 다 되어가도록 30대 60 아닙니까? 거의 고착이 된 그런 느낌이에요.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수능으로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고등학생, 반수생, 재수생, 삼수생들과 그분들의 부모님, 가족들 모두가 지금 분노가 오는데 이게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 이번 주 내내 혼란이 이어지고 다음 주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 겁니다. 이제 이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댓글 보니까 내년 총선 때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얘기가 아닌데 아니 내년 총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자, 수능 보신 다음에 그날 밤에 집회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분들이 열받아가지고. 좀 이따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날마다 좋은 정책이 나왔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좋은 정책 하나, 전남 하순군이라고 하는 작은 지자체에서 청년들한테 임대주택 올 1만 원. 박 기자님 올 1만 원이에요. 임대라고 하면. 일단 50세대만 공급했는데 벌써 경쟁률이 엄청 높았대요. 그러니까 올 1만 원 임대 정책을. 얼마나 좋을까요? 돈도 없는 지자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임대주택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하냐? 좀 비어있는 집이나 좀 공실이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걸 전세를 해요. 매입하면 또 돈이 많이 들겠죠. 전세를 해요. 그러면 그 비어있는 집의 건물주 입장에서도 가첨소득이 늘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쉬고 있는 집이나 셉자가 없는 집이니까. 그걸 매입이 아니라 임대를 받아가지고 지자체가. 거기서 50세대를 청년들에게 공급한 거예요. 올 1만 원 임대 있도록. 그러면 인근에서도 사람들 이사도 올 거고. 그다음에 아예 안 낳으려고 포기했던 경제적 고통 때문에 아예 안 낳으려고 포기했던 실원부부들이나 사실혼부부들 입장에서나 또는 동고인 입장에서 우리 한번 놔보자. 저희 들어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강원도 하천은 하천에 주소지만 두면 대학생 딸까지 무상교육.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줘요.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대학생 되면 어차피 지금 초중고 다 무상교육이고 친환경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잖아요. 대학생까지 등록금을 무상으로 줘요. 강원도 하천이. 더 지방자치단체가 잘하고 있네요. 강원도에서 인구가 유래에 늘어나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지자체도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의지 문제인 것 같아요. 자라나는 청년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중소기업 청년들에서 어떤 교통비를 없애질 않나. 중소기업 급여를 차별받는 중소기업 급여를 지원해주는 청년들 중소기업 내일 채움 공제를 문재인 정부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싹둑 절반 이상 예산을 삭감해 버리지 않나. 이런 짓을 재지르고 있고 지역 앞에 내년도에 영원입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건 영원인데. 이거 반드시 야당에서 바로 잡겠지만 이런 만일을 어떻게 재지립니까. 동네 경제 살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10%에서 10% 할증 붙어갖고 10만 원 사면 11만 원 11만 5천 원 붙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큰 돈을 받았던 걸 단지 이재명과 문재인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없애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민생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촛불은 더 뜨거워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이 촛불 시민들이 이제 이게 더 방범위가 커지면서 단체도 커지고 하면서. 두 개간째 교소가 거대한 촛불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도 엄청 윤석열 퇴진법무부가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1년 1개월. 지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다. 관망을 지켜보는 것은 거의 끝나가는 거죠. 조금 더 지켜보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윤석열을 아직 찍으신 분들은 한 30, 35% 미래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